제14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본선 진출팀 이번에 두 번째 팀을 만나봐야겠죠 이 본선 진출팀은요 응원단이 굉장히 많나 봅니다 아니면 본선 공연을 본 사람들을 다 팬으로 만들겠다 뭐 그런 가구일까요? 팀 이름이 천군만마입니다 자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팀 이름이 천군만마에요 이름이 참 좋습니다 뭔가 포부도 느껴지고 관객과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의 천군만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 두 분 남성분 잘해주셨는데 일단 천군만마 한 분씩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군만마에서 베이스를 맡고 있는 유영은입니다 유영은님 안녕하세요 천군만마에서 보컬 드럼 머신을 맡고 있는 이예찬입니다 유영은씨와 이예찬씨 두 분 오셨고 천군만마 어떤 뜻으로 이렇게 팀 이름을 만드셨나요? 딱히 아무 뜻은 없었고요 그냥 팀 이름을 정하려고 하다가 대금하는 친구가 형님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입니다 오늘따라 다들 상황극을 하시네요 연기도 잘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다들 꽁트가 좋아요 아주 저기 그러면 대금 보는 분이 이제 동생이에요? 아니요 저랑 친구인데 아 근데 형님이라 불러요? 아 저한테 말고 이제 영은 형님한테 저도 이제 좀 지분이 있기 때문에 친구가 아 진짜 형이랑 친구가 있어가지고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다 그래가지고 오 그래서 그래서 천군만마로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천군만마 팀은 남성 3인조네요 오 그러면은 세 분이 그거네 유비, 관우, 장비네 오 그런가 보다 누가 유비인가요? 팀 내에서 약간 성격이 유하고 이렇게 리더가 누구예요? 형님 영은 형님이 약간 유비 같은 존재인 것 같고 영은씨가 베이스 치시는 분이 네 그리고요 지우도 굉장히 조용하긴 하세요 뭔가 그리고요? 대금하는 친구가 관우 같은 형님! 이러면서 아까 성완극에서도 나왔죠 본인은 장비인가요? 관우죠 관우죠 저는 아 관우 그래요 우리 관우씨 제가 알기로 아까 소개하실 때 작곡, 작사, 보컬 드럼 머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 국악 전공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악기죠? 저는 원래 해금 전공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근데 해금 전공인데 이번에 해금 연주를 안 해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좀 색다른 시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 주특기인 해금을 조금 배제하고 또 다른 시도를 위해서 보전해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별로 흔치 않잖아요 원래 내가 제일 잘하는 걸 하기 마련인데 약간 두렵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두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는 이제 천국만마가 천국만마가 유비영님이 보컬도 괜찮은 것 같아 아마 보컬 한번 해봤어요 그래요? 진짜 궁금해집니다 드럼 머신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를테면 우리 낙원산가 가면은 전자드럼이라고 뭐 그런 겁니까? 네 전자드럼 형태도 맞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자 이제 DAW를 사용해서 이제 음악 시퀀싱을 프로그래밍해서 너무 어려워요 죄송합니다 좀 쉽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소스를 집어넣어서 어떤 패드 같은 게 있는데 그걸 치면은 그 소스가 구현이 되는 그런 악기를 하겠다? 네 맞습니다 아 그걸 이제 드럼 머신이라고 표현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만마 이 세 분이 만나서 결성이 돼가지고 곡을 만드셨죠 어떤 곡인가요? 이제 얄라얄라성이라고 이제 천상별곡을 저희 스타일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려가요 청산별곡을 새롭게 재해석을 했다 어떻게 해석을 하셨어요? 일단 천상별곡의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했잖아요 네 그거를 약간 이제 라이언킹의 하쿠나 마타타처럼 아하 약간 이제 외우면은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주문처럼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이제 주문처럼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하쿠나 마타타가 그거니까 하쿠나 마타타 이거구나 어? 잠깐만 노래를 잠깐 부르셨어요? 어떻게 아신다고요? 하쿠나 마타라 그렇지 마타타라고 안 해요 마타라라고 원어밍 발음을 구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요 주문이랄 때 약간 이런 뭐 잘 될 거야 이런 메시지를 담은 건가요? 이제 그거는 본성 경연 때 더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어떤 주문을 외우는지는 본성 공연 때 아 미공개입니까? 미공개? 네 아직 미공개입니다 그래요? 그나저나 우리 예찬 씨의 보컬도 굉장히 지금 궁금하거든요 들어보고 싶은데 네 1분 미리 듣기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네 혹시 이 안에 우리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온전히 오롯이 우리 예찬 씨 목소리만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저기 대근부는 분도 들어갔습니까? 대근부는 친구도 같이 불러요 저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네 누가 누구 목소리인지 일단 한번 음악을 한번 들어볼까요? 얄라얄라형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얄리얄리얄라슝 얄라리얄라 얄리얄리얄라슝 얄라리얄라 얄리얄리얄라슝 얄라리얄라 얄리얄리얄라슝 얄라리얄라 얄리얄리얄라슝 얄라리얄라 얄리얄리얄라슝 얄라리얄라 됐다. 와 됐다. 와 너무 멋진데요? 1분간 그거 나왔어요 지금. 저는 당황스럽습니다. 왜요? 더 그 다음 뭐가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이게 1분 미리 느끼니까. 이게 음악의 앞부분입니까? 뒷부분입니까? 도입부죠? 도입부. 도입부인 것 같고. 이제 뒷부분에 뭔가 나오겠죠? 전체 곡이 몇 분인데요? 5분입니다. 5분. 저 진짜 너무 흥미로웠어요. 일단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불 소리처럼 시작을 하더니 정말 막 주문을 외우는데 이게 오묘하게 계속 듣게 되네요. 이러고 나서 가사 어떤 내용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겠죠? 그것도 본선에 나오겠어요. 혹시 지금 완성이 안 된 건 아닙니까? 지금 만들고 있거나 사실은 지금 가사도 지금 못 외워가지고 그런 건 아닙니까? 절대 아니고요. 대충 그러면 대충 어떤 내용인지만 얘기해주세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큰 거 큰 거. 예를 들어서 희망, 사랑, 용기, 용서. 카테고리만 얘기해주세요. 궁금해요. 염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염원. 염원. 코로나 시국과 관련이 있나요? 무엇을 염원하나요?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허. 지금 무슨 스무 곡이 하나요? 저는 강력하게 의혹을 제기합니다. 곡을 아직 완성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곡을 다 완성했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했겠죠. 그러니까 본선 진출이 된 거겠죠. 자 그럼 핵심 단어. 용어는 들어간다. 이 정도는 말씀해주실 수 있죠? 진짜 궁금해요. 너무 궁금해요. 저희랑 밀당을 너무 잘하죠 진짜. 코로나19가 들어갑니다. 코로나19는 빠질 수 없다. 현세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을 담아낸 것 같은데요. 진짜 궁금해요. 아니 근데 1분 미리 듣기인데 앞부분만 들었고 계속 목탁이 나오면서 얄리얄리얄라성 얄리얄리 이렇게 간단 말이죠. 저한테는 목탁이 나오니까 혹시 뒤에 약간 예전에 이수근 씨가 MC 주지라는 닉네임으로 비트가 깔린데 그걸로 랩을 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뒤에 약간 랩식으로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보는데 그런 거 있나요? 그것도 본선에서 확인해야 되나요? 네. 뭐야? 이게 기본적으로 인터뷰가 힘들어요. 쉽죠? 쉽지는 않은데.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입니다. 오늘은 이 팀의 매력을 발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팀을 우리 이러이러 하기 때문에 우리 음악 한번 관심 있게 봐주세요라고 가야지 그때 확인하세요. 그러면 잊혀져. 아니 근데 지금 반응은 너무 좋아요. 그래요? 일단 목탁 소리 너무 좋다. 향냄새 나는 곡이다. 그리고 적벽대전에서 군사들이 부를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코로나 극복 100일 기도의 느낌도 날 것 같다고. 맞나요?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진짜 이거 정말 뭔가 사람을 애닫게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결과를 어디까지 보고 계십니까? 최소한 이거 이상은 우리가 받을 것이다. 그렇지. 혹시 예상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꿈꿔보잖아요. 우리. 그리고 친구들끼리 얘기. 야 우리 음악 만들고 와서 이거 대박이지 않냐? 대상 우리 거야. 저희는 맨날 그러거든요. 야 우리 대박 쳤다. 아무도 반응 안 하는데. 됐어. 봉영아 됐어. 맨날 우리는. 형 우린 됐어요. 그리고 뚝 떨어지고 막 그러면서 괜찮아. 두 분은 어떠세요? 솔직하게.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나온 결과에. 곡에 대해서는. 곡에 대해서는 만족스럽고. 저는 무조건 대상이라고 봅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왜 대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 이 곡은 무슨 뜻이랄지. 실제로 다른 팀들의 곡들도 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확신을 가지고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제 기준으로 했었을 때. 이번에 이 곡은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왜?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 네. 대중성도 겸비했고. 대중성. 대중성. 도입부에서는 저희가 못 느꼈거든요. 아까 대중성. 트롯도 있었는데. 그것도 엄청 대중성인데. 저희가 더 대중성인데. 대중성에서부터 흔들리고 있거든요. 다음은요. 실험성도 있었고. 실험성. 완전 다 박사 다 실험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 장난 아니에요. 결국 재미있습니다. 다 재미있습니다. 재미도 있어요? 이건 되게 궁금하다. 왜 재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가사 메시지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라든지. 그런 게 내재되어 있나요? 가사면이랑 반전이 몇 개 있습니다. 반전. 애달프. 그래요? 혹시 춤을 추거나 퍼포먼스 같은 게 있나요?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 하나도 안 했죠? 계속. 계속 얘기를 들으면. 다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다른 팀들은 저희가 의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 시장에도 가고. 의상도 궁금하네요. 혹시 의상은 어떻게 컨셉 잡으셨어요? 의상을 컨셉을 잡기 위해서 저랑 예찬이 친구랑 그 더운 날 동묘시장을 이삿듯이 뒤졌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동묘시장. 다 동묘시장으로 가시네요. 동묘시장은 우리 정말 예술계에 있는 사람들의. 천국이에요, 천국. 정말 아지트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일을 고르셨어요? 이게 뭐라고. 스타일만 얘기해 주세요. 일단 홀 화이트입니다. 화이트? 홀 화이트. 다 숭 100색이에요? 흰색이고, 목탁이 나오고, 얄리알라성하니까. 귀신인가요? 세 명의 영적인 존재를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내려온. 약간 제사장 필. 제림하셨나요? 아니요, 스님? 좀 더 상위의. 상위? 상위. 삼라만상의 모든 신들을 표현하고 싶었네요. 가수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분들도 딱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악을. 맞나요? 아니면 말을 일부러 안 하는 거고. 오늘 신비주의 컨셉인가요? 저희는 신비주의 컨셉입니다. 신비주의.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계시다라는 어떤 방증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본선을 지금 앞두고 있는 각오는 어떻습니까? 각오. 이것도 신비주의인가요? 각오는 신비주의일 수가 없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아, 요거는 말씀드려야 돼. 요거는 진짜 구체적으로 가야 돼. 네. 너튜브를 지금 하고 계신다면서요? 너튜브는. 아니에요? 저희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들은 정도였어요? 아, 그래요? 그건 뻔소리꾼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팀들에게 공통적으로 드린 질문입니다. 대상. 대상을 받고 나면 또 큰 상금을 받습니다. 요거 또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건 비밀 아니겠죠. 네, 세 명이니까 사실 1등 상금이 1,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세 분이야. 딱 떨어져. 딱 떨어집니다. 일단은 제 예측은 그렇고요.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팀을 어느 정도 계속 꾸준히 하고 싶으니까 저축을 좀 해놓고. 비축을 하겠다. 팀을 위해서. 본인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이야기가 됐습니다. 합의 끝났습니까? 기본적으로 도원 결의가 잘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빚이 좀 생겼어요. 그렇죠. 추진비가 있죠. 추진비를 정산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누는 걸로. 비축하겠다면서요? 저축하고. 하고. 그러고도 남는 걸. 남이겠다. 그쪽에 진행비라고 했다고 했는데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진행비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또 이번 대회를 도와주신 분이 또 계십니까? 네. 어떤 거예요? 이 감동 스토리로 가야 돼요. 일단은 저희가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퍼포먼스에 대한 어느 정도. 연출 쪽에서 비용하는 인건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은 거네요. 이런 분들께 준비 안 된 거 아니냐고 석아 씨가 계속 몰아세웠으니. 제가 신뢰를 했다면 정말. 조선을 넘었습니다.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진짜 단단히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영우 씨 같은 경우는 상금 받는다.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비축할 거 비축하고 정상할 거 정상하고 남는 걸로는 이제 개인적인 장비를 좀 이제. 아 장비를. 음악을 더 해야 되니까. 네. 제일 갖고 싶은 관심 가는 장비가 요즘에 어떤 거예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믹스 조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스피커 쪽을 좀 보강하거나. 이야 스피커 비싼데. 중요해요 근데. 스피커 쪽을 좀 보강하거나. 믹싱 마스터링도 다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스피커를 찾으시는구나.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지금 쓰고 있는 맥북이 좀 낡아서. 아이맥 쪽으로 좀. 봉영 씨. 봉영 씨 말 드려. 그거 쓰고 있는 거 맥북. 이거 6년 됐는데 괜찮으시길. 사양이 안 될 텐데. 아 그러시구나. 지금 이거 감동 문자라서 이거 소개해드려야 돼. 7749님인데. 안녕하세요. 저 천군만마 예찬 오빠의 친동생이에요. 자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내용 볼까요? 지금 엄마랑 일하는 도중에 라디오 들으려고 둘이 방에 들어와 계시대요. 무조건 우리 천군만마 대상 하라고요. 영훈 오빠 또 민창이 오빠 예찬 오빠 파이팅 대상 가자 하시면서. 나 이게 너무 감동스러워. 그러게요. 염원을 담아서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동생과 사이가 좋은가 봐요. 네. 아주 좋습니다. 동생과 몇 살 차이에요? 5살 차입니다. 동생도 음악하세요? 동생은 이제 피아노 학원에서 어머니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사이가 되게 좋으시네. 그러세요. 좋은 오빠네. 동생이 이번 곡을 많이 들어봐주고 많이 도와줘가지고 옆에서 많이 들어줬어요. 대중의 입장으로. 굉장히 따뜻한. 아니 저기 뭐야. 동생이랑 엄마한테 음성 편지 한번 주세요. 저희들이 뭐 삐지 하나 깔아드릴게. 준비가 안 됐는데 삐지 얘기를 갑자기 하시더라고요. 담당 피디가 손이 바빠졌어요. 자 있다 생각하시고.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엄마 학원도 잘 안 되고. 다들 그런데 이번에 얄라얄라 쇽 듣고. 코로나 잘 같이 이겨내자 엄마. 은채야. 슬퍼. 아 나 눈물 나 진짜. 눈물 나. 요즘에 어렵죠. 다 어렵습니다. 정말 이 곡으로. 얄라얄라 쇽으로. 정말 많은 분들께 힘을 불어넣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오늘 두 분의 추천 음악을 끝으로 마무리 인사를 해야 되는데. 어떤 곡 선곡하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경기민유 소리꾼 김주연 씨가. 김주연 씨 그리고 검은고 연주자 박다울 씨가 나온 싱글 앨범인데요. 애원이라는 곡입니다. 애원. 이 곡을 추천곡으로 하신 이유는요. 한번 라디오로 저도 꼭 들어서 좋아가지고. 라디오로 꼭 대중들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천군만마. 말씀을 나눌수록 진국인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좋은 결과. 모든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천군만마도 더욱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음악 띄워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잘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연의 소리로 애원 띄워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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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